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슬쌤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단어로 구성되어 있지만 또 네이티브가 아니면 은근 쉽게 쓰기 힘든 기본 동사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rollout, rollout 이라고 하면 배제시키다, 제외시키다 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정한 규칙에서 벗어나는 걸 약간 아웃시키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거나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배제시키고 제외시키는 거 마지막 옵션은 rollout, 제외시켜도 괜찮아 그건 우리 예산 밖에 있으니까 우리가 정한 예산 밖에 있으니까 그건 rollout, 제외시켜도 괜찮다 We can rollout the last option, it's not within our budget Some, we have already ruled out This, we still need to 또, I've ruled out everything outside of our budget 우리 예산 밖에 있는 거는 다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리스트에 있는 거, 여기 옵션에 있는 건 다 우리 예산 안에 있는 거라는 거죠 나머진 다 제외시켰다 I've ruled out everything outside of our budget We can't rule things out until we're certain 또, we shouldn't roll out anything yet 아직 아무것도 배제시키거나 제외시키지 않고 모든 걸 다 고려하는 게 좋겠다 We shouldn't roll out anything yet 은용해서 we shouldn't roll out anyone yet 아직 아무도 배제시키지 않고 모두를 다 고려하는 게 좋겠다 We shouldn't roll out anyone yet We shouldn't roll anything out We shouldn't roll anything out I'm looking at your face, so I'm gonna rule out happy Are you saying it? 그래서 마치 우리가 정한 규칙이나 해당 사항에 맞지 않아서 뭔가를 아웃시키는 거, rule out 배제시키다, 제외시키다의 rule out 이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두 번째 turn to 이걸로 넘어가 볼 건데요 자, turn to 이거를 보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많은 분들이 turn to 이걸 보면 솔직히 저도 그렇고요 Please turn to page 6 6페이지를 펴주세요 이렇게 책에 페이지를 넘겨가지고 펼 때 그때의 turn to 이것만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여러분, turn to 이거는 단순히 페이지를 넘길 때 외에도요 정말로 다양한 상황에 응용되어 쓰여요 오늘 우리가 turn to의 활용법 두 가지만 정리해 볼게요 이 두 가지가 네이티브가 평소 가장 많이 쓰는 활용법 자, 여러분이 오늘 꼭 아셔야 할 turn to 이거의 뜻은 특히 도움이나 조언을 받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의지하다, 기대다의 turn to 인데요 이건 특히 힘든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정말 자주 쓰여요 그러니까 내가 힘든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딱 돌아가지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기댈 수 있는 거죠 의지할 수 있는 거 나 좀 도와줘 나에게 조언 좀 해줘 turn to 누군가에게 기대다 의지하다의 turn to 어려운 상황에서 딱 몸을 돌려가지고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사람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부탁할 때 The deadline is tomorrow and I didn't know who else to turn to 자, I didn't know who else to turn to 이거 하나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거 진짜 많이 씁니다 마감 기한이 내일인데 그러니까 마감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너 말고 누구한테 이렇게 딱히 도움을 요청해야 될지 몰라서 그러니까 너 말고 딱히 도움을 요청해야 할 사람이 생각나지 않아서 너에게 왔으니까 나 좀 도와줘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부탁하는 거죠 The deadline is tomorrow and I didn't know who else to turn to 내가 아마 어려운 상황을 접했을 때 딱 등을 돌려가지고 도와줘 이렇게 조언 좀 해줘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너 말고 딱히 없었다 I didn't know who else to turn to I'm sorry, I just didn't know who else to turn to What's going on? 또 We should ask Ted for help I mean we have no one else to turn to Ted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겠어 아니, 우리가 Ted 말고 달리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 We should ask Ted for help I mean we have no one else to turn to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우리를 도와주거나 조언해줄 수 있는 사람이 태그 말고는 딱히 없는 거예요 We have no one else to turn to Please I have no one else to turn to Mark has no one to turn to 근데 turn to 이건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외에도요 대상에도 쓸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그런 난관에 맞닥뜨렸을 때 거기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의지할 수 있는 거 There are several resources you can turn to 도움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여러한 resource 자원들이 있다 There are several resources you can turn to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떻게 할지 모를 땐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이러이러한 자원들이 있어요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There are several resources you can turn to There are several resources that you can turn to There are some online tutorials for instance that are available 또 Do we have a backup plan we can turn to? Backup plan이라 그랬으니까 차선책이죠 일이 잘못되면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그러한 차선책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If things go south Go south 라 그랬으니까 south 남쪽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거 상황이 안 좋아지거나 악화됐을 때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있는 거지 Backup plan 차선책이 있는 거지 Do we have a backup plan we can turn to? You gotta make sure there's a strategy you can turn to 그래서 네이티브는 평소 turn to 이거를 페이지를 넘기다 이외에도 뭐 내가 조언이나 그러한 도움이 필요할 때 기대다 의지하다 이 뜻으로도 정말 자주 쓴다는 거 자 그리고 또 turn to 이거를 자주 쓰는 두 번째 활용법 자 우리에게 익숙한 turn to 이거의 뜻도 페이지를 넘기다 이렇게 넘어가다 의 turn to의 뜻이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응용해서 네이티브는 요 turn to를 미팅이나 뭐 세미나 요런 거에서 정말 자주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충분히 다뤘으니까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자 물론 넘어가다 요 뜻으로 move on 요를 가장 많이 쓰지만 Let's turn to 뭐뭐로 넘어가도록 하죠 이제 뭐뭐를 살펴보도록 하죠 이렇게 turn to도 정말 자주 써요 Now let's turn to strategies 이제 전략을 얘기해 보도록 하죠 Now let's turn to strategies Let's turn to the second question Next, let's turn to iOS 또 Now that we've talked about where we are 여기에서의 where we are 이거는 우리가 실제 이렇게 위치에 있는 그러한 장소가 아니라 지금 현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Now that we've talked about where we are 우리가 지금까지 현 상황을 얘기했으니까 Let's turn to the future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미래의 얘기를 해보자 Now that we've talked about where we are Let's turn to the future 그러니까 where we are 현 상황을 얘기했으니까 이제 turn to the future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미래로 넘어가자는 거예요 So now let me turn to the future I'm going to tell you about three initiatives 또 Now let's turn to another possibility 그럼 이제 또 다른 가능성을 살펴보도록 하죠 Now let's turn to another possibility 그러니까 또 다른 가능성으로 넘어가서 그걸 고려해 보도록 하자 Now let's turn to another possibility I want to turn to another question that might come up which is where we go from here 근데 여러분 turn to 이건 세미나 같은 거에서 이렇게 막 질문을 받을 때 그러니까 관객의 질문을 받을 때도 정말 자주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가 방향을 바꿔가지고 관객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러한 느낌 Let's turn to the audience now Are there any questions? 그럼 이제 관객에게 넘어가서 질문을 쓰신 분 있나요? Let's turn to the audience now Are there any questions? Let's turn to the audience now Want to pick someone? You kind of put me on the spot here Let's turn to the people in the room Yes 그래서 세미나다 강연에서 관객에게 넘어가서 질문을 받을 때 그때도 turn to 이거를 정말 자주 쓴다는 거 참고해 주세요 여러분 사실 오늘의 주인공은 turn to 이거였는데 제가 동사 턴의 가장 기본적인 활용법들도 예전에 구동사 시리즈로 다뤄드린 적이 있는데 또 오늘 영상을 보니까 진짜 동사 턴이 정말 자주 쓰이는 거 같아요 예전에 다뤄드린 그 구동사 시리즈 턴의 기본적인 활용법에 이어서 오늘처럼 또 추가적인 활용법도 제가 곧 영상으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기분 좋은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turn to 이것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rule out 이것도 중요하니까 꼭 확실히 기억해 주세요 그럼 오늘도 저와 같이 공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Bye guys Bye guys Bye guys Bye guys Bye guys